지금 밥 시켜놨어요 밥 기다리고 있어요 과자 샀어요 진짜 벌크업 중 이게 뭐가 벌크업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윤지. 안녕. PML. 안녕. PML. 큰 거룩 시켜놔서 남아가지고. 굽네치킨이랑 같이 만든 거야. 보리토스랑.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시느라 밥 안 드셨어요. 뭐 하시느라 밥 안 드셨어요. 그. 근래 극과. 1공학번 수빈이 보고 왔어. 그 센세. 센세이션 원래 회장이었던 애. 정하야 안녕. 한 거 피워먹어서 부럽다. 1. 3. 2. 2. 3. 2. 3. 야극과인데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 하고. 너처럼 대회 나가고 그래. 고기 먹고 체했어요. 손 따야죠. So later, lady. Why heaven. 1. 3. 3. 3. 벌써 왔나? 떡볶이? 어? 빨리 올 리가 없네. 자빠지다니. 순발력 어떻게 되나. 빗길에 자빠졌어요. 음. 2. 3. 3. 4. 4.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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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미안합니다. 빠른 말. 빠른 사과. 나이 먹어서 없어도 돼. 이따가 밥... 6. 8. 6. 6. 6 Q. 나 포테이토칩 먹고싶다 Q. 나 포테이토칩 먹고싶다 Q. 나 도리토스는? Q. 나도 축하해주러 갈래 Q. 왜 안 해? 해줘 Q. 안돼 Q. 근데 먹는 거 Q. 먹는 거 보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Q. 흘렸다 Q. 그렇다면 알겠어 Q. 어떻게 되실까요? Q. 너무疲ven Q. 콜라도 먹지 마 먹을 수 있지 Q. 아름다움이 너무 많네 Q.鐘 Q.men Q. 뭐 Q. 어떻게 가르쳐 제 방구석입니다 전 여기에서 나가는 걸 안 좋아해요 오늘도 나갔다 왔지만 나가는 거 안 좋아해요 Our last year, yes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에어컨 좋아지는 하더라구요 집에서 집에 있어요 에어컨이 너무atically 흘리는거에요 고마워요 경매한 뭐 céu 제 마음에 놀러 왔다뇨 거짓말지 난 너야 갑자기 갑봉봉 제가 시킨게 여기는 소소 떡볶이라는데 음 파스타 떡볶이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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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이벤트 신청해가지고 그...뭐지 콜라 조그만한거랑 요기 떡 츄러스 준대요 그래서 리뷰 예쁘게 쓰려구요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그래서 먹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소소 떡볶이예요 리마우스 워크 한번 더 갖다가는 소화불량 파스타 떡볶이 좋아해요 소화불량 인스타그램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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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요즘에 잘 추고 있어? 자, 들으세요. 쿠... 쿠차인가? 거기서 배달의 민족 쿠폰 1100원 주고 쿠총 수고림은 뭐예요? Hey, from Paris. I'm from Korea. 수고림은 뭐야? 배달의 민족 최고지. 근데... 이것도 세Turnables? 오히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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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이게 공간에서 어과 생긴idad wel echt FAR Vis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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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에 배달 많이 시켰다고 막 그거 됐던데. 막 소중한 분 그 앞에 있잖아요. 그거 되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하는 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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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그러니까 쨍쥬같은데 배고파 쨍쥬같은데 배고파 쨍쥬같은데 배고파 내일 나랑 소니 매장 갔다 오자 에잇? 에잇? 아냐아냐 부들부들 캔뉴스 사인? 캔뉴스 사인 id 스마 breakfast 캔뉴스 사인 감사합니다. 재미가 있어서 보컬도 tangible 김민석 모태솔로 김민석... 김마카 책임당한거야 어떻게 아 진짜 이거 다 시켜먹고 싶다 쌌다 일단은 왔나? 아 아 아 아 아 그거 비고 라이브 그거 계약 안하고 그냥 틀어서 해도 상관없지 않아? 아 아 아 노래도 못들어 착해요 진짜 누나는 어때? 누나 못생겼어요 윤서가 형수 시켜달라니까 다 시켜주면 먹을 수 있어 3일동안 먹을 거야 3일동안 떡볶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롱 아 있는 아 아 연남동에 있어요 감동이다 연습실로 시키면 되겠니? 저 연습실에 안있어요 와 말이라도 감사하다 하루에 하나씩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 어디에 있어요? 저 연남동에 있어요 뭘 시키냐고 몰라요 좋아요 저 연남동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 최고 아니면 밖에서 백반 먹는 것도 좋고 제가 다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햇반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내지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돈 벌어서 제가 살겠습니다 햇반 사르지 말라고 말 되게 너무 그랬나 신晚上 근데 밥값 하려면 버스킹 해야 되는데 봉근이 민석이도 잘 자 둘 다 일하러 나온 것 같은데 You speak 모르겠는데 I speak I don't know I'm so sorry about that 키하고 싶다 영어 팀 인기 같아 음식 온 거 같아 나 어제 많이 했는데 그게 뭐야? 햇밥 많이 했다고? 금을 투네이션 울려보자 굿 그럼 석의치킨 바이 석의치킨 너무 다 좋은데 월급이 너무 늦게 나와 이거는 사장님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 월급을 제날짜에 안 주시었나 이번엔 원래 같으면 월요일도 나가고 싶다고 해서 좋은데 손가락 다 나오면 운동해야지 14명 이거 볼 수 있나? 볼 수 있네? 대성이, 다영이, 로렌, 츄츄, 게르미, 엔지, 맨디, 지영, 백희, 비엠엠 inden 더욱, 일상돼서 이렇게 일상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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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댈 할 수 있네 일상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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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넌 웃지마 무슨... 와이파이 대성 안녕